그 뭐냐 타이타닉 그 죽었대요 발견 안됐대 얼마나 무서웠을까 못찾았대 오늘 저녁 7시까지인가 그랬는데 타이타닉 잠수정 골든타임 끝 결국 산소가 고갈돼 버렸다 이게 그 심해에서 소리가 났대 30분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대 왜냐면은 이게 그 바다 안이라서 소리가 소음 데이터로 이제 위치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엄청 어렵다던데 그 얘기가 있었는데 바다 속에서는 되게 여러 방향에서 정체 모를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잠수정의 소린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또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위치 파악이 좀 힘들다 30분 간격으로 쾅쾅 소리가 들렸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그거 찾는 게 엄청 어렵대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잠수정을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찾는다고 쳐봐 그거 어떻게 끌어올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전문가들은 다 비관적으로 봤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못 살린다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타이타닉 사고가 잠수정 회사가 승객한테 아이고 우리 부천 계장순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승객이 죽어도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것에 면책 서명을 받았대 애초에 부상, 장애, 트라우마 가능성도 있다 실베겔인가? 거기에서 또 봤었는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애초에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3,300m잖아 3km 바다 깊이만 3km가 넘어 근데 내려가면서 천몇백미터 정도의 그 지점에서 연결이 끊겼다라는 거는 잠수정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1800m 정도 내려갔을 그 지점에서부터 신호가 끊긴 그 지점에서부터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러가지 추측이 있어 그렇지 수압으로 인해서 봤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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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 실종된 잠수함 노답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대 이렇게 되게 조잡... 파더래 이래서 이름도 잘 정해야되는 겨 타이타닉 그... 관광 잠수정 이걸 이제 조정하는 게 그... 로지텍 거 게임 패드 갖다가 이렇게 맵핑을 해갖고 조정을 했단 말이지 근데 진짜였어 잘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오작동되는 경우도 꽤나 있었대 모선이랑 연결된 안전줄 같은 것도 없고 내부에 무슨 비상식량 식수조차도 없고 내부가 너무 좁으니까 그건 어쩔 수... 왜 내부를 이렇게 좁게 만들었냐면은 잠수함을 넓게 만들면 만들수록 엄청난 그... 비용과 그... 공정이 굉장히 빡세진다고 하더라고 그 바다의 내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압력이 어마어마한가봐 그거를 틀어막고 그 안에서 사람이 있게 만들려면은 굉장히 빡센 공정이 들어가나봐 심해에서야 애초에 통신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물 밖에서도 통신할 방법이 없었대 구조 요청 보낼 신호도 없었고 사람 들어가면은 외부에서 볼트를 조여가지고 밀봉하는 방식이라서 나올 수가 없었고 이번 잠수함 관련 업계 혹은 전문가들이 검사랑 점검을 좀 자주 하라고 했는데 그... 이 프로젝트를 만든 이 CEO 이 양반이 가관이야 안전... 불감증? 이거 안전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좀 남들이랑 달라 어... 그런 얘기를 해서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 어... 당신이 정말 안전하기만을 바란다면 집 밖에 나오지도 말고 침대 안에만 있으며 차도 타지 말 것이며 밖에 외출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런... 어... 안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엇보지? 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돼버리면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 타있었던 그 CEO도 여기 타있었대 멤버 일단 보여줄 거야 이거 이 떡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 회사는 탑승객 생존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사업 존망이지 CEO도 죽었으니까 오징어가 7만원이야? 아니요 저희 그 장량지 봉투 좀 사서 오징어가 5만원이에요 헤에에에... 몇 마리? 열 개에요 한 마리 5천원이라는 얘기야? 네 어... 나쁘지 않네? 한 마리 따로 파는 건 만원이더라고요 아 오히려 좋아 네 물 살짝 묻혀서 알지? 푹어서 이렇게 석세에다가 크리스마스 본자들은 뭐냐 다른 잠수함 이런 안타까운 그런 참사들 자료들 역사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훨씬 더 견고하고 잘 만든 잠수함도 이제 저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선원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도 저렇게 된다 근데 저 조약한 잠수정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어제 12일 지났었죠 목요일자 저녁 7시까지가 한계였대 잠수정에 발생한 5가지의 가능성 내가 봤던 글이 이 글이거든 수압에 의한 폭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기체 결함으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줬던 저 조약한 저 잠수정 자체가 내려가면서 신호가 끊기는 타이밍 자체가 이미 폭발한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나도 이럴 것 같아 왠지 불행하게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1시간 30분 정도 교신이 잘 되다가 순식간에 끊긴 이유도 그렇고 잠수하다가 수심이 깊어지고 일정 수압 이상에서 기체가 결함이 생기고 압력을 못 버텨서 터졌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교신만 끊긴 어떤 그런 결함이었을지 라이퍼 태우면 안 돼? 수신이 오작동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에 잠수정 자체가 터진 것일지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기기 고장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교신이 끊겼다는 과정 이 역시도 재앙스럽다 표류 수면으로 올라와서 표류 중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희망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수면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면 이미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외부에서 볼트로 봉인을 해버려갖고 밖에서 잠수정을 빠갈래지 않는 이상은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간대 그리고 다음이 이제 혜자에서 실종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시나리오가 요건데 이것도 비극이다 산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까지 분량밖에 없었다 근데 이미 지금 골든타임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을 수밖에 없다 정황상 싹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음파탐지기를 이용해도 매우 어렵대 관광객 이게 비유를 하는데 전문가가 관광객들의 함성과 수많은 악기 소리로 가득 찬 콘서트홀에서 정확하게 드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구분하고 위치를 찾는 그 정도의 과정이래 심해에서 쿵쿵쿵 소리가 났던 게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소리를 특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바닷물 때문에 소리의 위치가 왜곡되어갖고 정확하게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워서 불필요한 소리를 걸러내고 여러 음파탐지기로 범위를 좁혀나가서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다고 해도 이런 잠수정 자체를 견인해줄 프랑스제 로봇 빅터6000 로봇 얘가 가장 진보된 그런 그 견인해주는 그런 로봇인가봐 근데 얘가 잠수정의 무게를 버티며 끌어 올려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얘기야 아주 희박한 생존 확률 좀 작네요 오줌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골든타임이 끝나고 이론적으로 산소가 고갈되는 그 최후의 시점 그게 6월 22일 오후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죽었다고 봐야죠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사건이 이제 더 뭔가 대사특필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CEO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얘기야 위험을 감수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거야 물론 팟캐스트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앤드류 테이트마냥 3,300미터가 3,800미터구나 타이타닉이 지금 묻혀있는 곳이 3,800미터 미친거 아냐 여기 주변에 있다는거야 여기 주변에 있다는거야 탑승자 인적사항이 공개가 됐어요 일단 파키스탄 출신에 성공한 사업가 일본 그리고 그의 아들 부자가 같이 죽은거야 그 잠수정에서 그리고 이 양반이 억만장자의 성공한 사업가 다양한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활동을 많이 한대 익스트림한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 양반이 CEO 이 양반이 CEO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타이타닉 관련 실제로 존재했던 그 사건이었잖아 타이타닉 영화로도 나오고 실화잖아 실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연구하고 타이타닉 오타쿠야 이 할아버지는 프랑스에 있는 70세 모험가래 퇴역군인인데 타이타닉에 굉장히 편집증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런 할아버지래 이 할아버지가 이 다섯명이 이 잠수정에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거야 그 잠수정에 111년 전 타이타닉 호 희생자의 후손도 있으셨대 디디그 결국은 1이 되었다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된거야 총 5명이 탔대 음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아마 뭐 1키로 이상 이제 내려가고 그러면서 워낙 조약하니까 거기서 폭발했다 아까 그 시나리오 1번에 나도 초점을 두고 나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 대로라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암흑이잖아 그냥 심해는 암흑 그 자체야 깜깜하잖아 어 그 안에서 어땠겠어 요런걸 소스로 또 영화 하나 나올 수 있겠지 뭔가 픽션을 통해서 타이타닉 100 리얼 체험 시스템이네 무섭다 조롱은 하지 말자고 저 양반들도 3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저걸 체험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도전 정신이 썼던 거니까 조롱은 하지 맙시다 여호중 왜 이렇게 질기냐 물을 끓여서 끓여야 할까 물을 끓여서 끓여야 할까 응 물을 먹으면 오히려 좀 더 저긴데 나쁘지 않네 근데 물을 끓여놓고 그 다음에 한 번을 꿇어요 물을 끓여놓고 그 다음에 한 거 같은데 초콜릿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응 그게 좋아 집에 고추 없어 아니 저 겨드랑이 제모 안해요 초장은 싫어요 애기초에 탈출했다면 이미 죽었다는 마인드로 안 만들듯 전라도가 순대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케찹이랑 오징어랑은 진짜 상극이에요 음식도 이게 궁합 같은게 있어가지고 성분이 다 있대 해산물이랑 케찹이랑은 완전히 상극이야 13극 그래서 고등어 먹고 케찹 먹으면 비린내 확 올라오잖아 응 이게 무슨 성분 때문이라던데 오징어가 어제밍 오징어가 어제밍 오징어가 어제밍 오징어가 엄청 말라 삐뚤어진 오징어네 매장에서 엄청 오래 있었나보다 얘 처음에 만질 때는 말랑말랑하는데요 겁나 완전히 그냥 진짜 수분이 아예 없는 오징어네 그래서 마른 오징어긴 한데 수분이 너무 없으면 너무 딱딱해 응 아 이빨 나가겠는데 이거 좀 풀려서 더 해줄까요? 응 야 이건 나중에 나중에 먹을란데 더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야 이거 이빨 너 나가 진짜요? 응 진짜 개 딱딱하다 먹어봐 다리 ㅈㄴ 딱딱하다니까 그치? 아니 먹던 걸 여기다 왜 넣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아니 마른 오징어가 원래 딱딱한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부어져 없는 것 같아요 안 넣어 이거 한번 만져와봐요 방금 꺼낸거거든요 만져와봐요 멀렁멀렁 하거든요 맞죠? 물에 좀 불려라 응 뿌려주면 안 돼 응 멀렁멀렁 하겠지 다음주에 뒤졌다 그 보니까 국토 50킬로가 아니라 60킬로던데요 늘어났음 응 존나 늘어났음 횡단보도 없는 자전거길로 걷기로 했거든 60킬로 늘어났음 응 혹시 뭐 탄산 같은 거 없냐? 탄산이요? 응 콜라 있습니다 콜라 드릴까요? 응 아우 무거워 공모전 빡세게 참여했다고? 알어 행운아 봉지 쓸거야 기다려 트렁이 어서올나 응 살을 쥐셨네요 뭔 살이 쪄 107킬로인데 너 봤을 때 그때 막 126킬로 이랬는데 국가 어서올나 아니야 나 나 다른 BJ들 그 이상으로 걸을 수 있어 여러분들 하루에 20킬로는 걸을 수 있어 응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게 나 그게 기분 나쁘다니까 흠흠 아니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된 거 있었어? 아이 안 그런다니까 아니 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해가지고 아 이게 막상 해보니까 개어렵네 했던 거 뭐 했었어? 다이어트 그런 거 말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내가 자신감있게 외쳤는데 내가 자신감있게 외쳤는데 막상 해보니까 개빡세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 그래 여러분들이 맞다 인정했던 그런 거 있었나? 약킹이요 약킹? 약킹 내가 꼬실 수 있겠다고 단언했었어? 아니요 단언한 적 없었어 나는 응 왁싱이요 왁싱 아 왁싱 아프다고 했던 거 안 아프다고 했던 거 맞아 왁싱 그랬다 응 왁싱은 진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존나 아프더만 응 응 천 킬로만 봐도 물집 잡혀서 보인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게 근데 뭔가 해보지도 않고 아가리를 털었는데 그 모습이 존나 좀 되게 비호감인 거 같아 어 해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 마냥 얘기해가지고 막상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공경에 처하는 모습이 존나 극혐인 거 같긴 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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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걷는 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개X밥으로 봐 나 그게 기분이 나빠 솔직한 말로 몸뚱아리 이렇다 그래가지고 잔병치를 존내하는 것도 아니고 응 오사카 갔을 때도 하루에 적어도 8킬로 이상 걸었어 몇시간 동안 그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면서 체력이 실제로 좋아 나쁘지 않아 자주 들었던 말이 뭐야 이게 진짜 몸뚱아리 때문에 그 몸뚱아리 때문에 프레임이 존나 생겼어 보기에 족같으니까 나 진짜 근데 지구력이랑 관련 있잖아 내가 뛰는 게 아니잖아 뛰어라 코트야 조깅해라 그러면 나는 인정을 할게 여러분들 말대로 어우 나 뒤져 내 몸 상태 내 컨디션이나 내 건강에 대한 건 내가 제일 잘하라 오랫동안 걷는 건 자신 있다니까 내가 잘 걸어 응 잘 걸어 왜 그걸 다 인정을 안 하지 이번에 그 플레임을 내가 깰게 지금 아가리 지금 방구석에 앉아서 되게 병신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가리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 설득시킬 수 없어 다음 주 수요일 됐을 때 보자 내가 그날 10kg 이상 못 걷나 야 10kg 나도 걸어 비공신아 헬스장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반팔 반바지 입고 개새끼야 어? 런닝화 신고 그 자리에서 걷는 건 줄 아냐? 진짜 멍청해 응 보여줄 건데 지금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진짜 날씨도 생각 안 하고 보여주시죠 헬스장에서 지가 10km 걸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에어컨 빵빵한 거기서 에어컨 빵빵하고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헬스장에서 10km 걷는 거? 나도 해 그게 아니라니까 왜 무릎에게 극심한 큰 고통을 주려하십니까 형님보다 형님의 무릎이 걱정됩니다 그거 해놓고 밖에서 10km 안 걸어본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나는 내가 운동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등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이야 평지를 걷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4km, 5km만 걸어도 헥헥되고 못 간다고 막 징징거리고 차 퍼지듯이 그냥 사람이 퍼져버릴 것 같다 이 얘기에 반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렇게 너무 낮게 보는 사람들한테 반박을 하고 싶은 거야 3km, 5백원짜리 물집 잡히고 징징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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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미 그 습하고 더운 오사카에서 보여줬잖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날 뭐 누가 뭐 마라톤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장시간 동안 나가가지고 10시간 이상 밖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 걸어다니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있어서 그 정도 한 것만 봐도 기본방 하루에 10km 이상 충분히 걸어 가기 전에 누가 할아버지 춤 존나 치게 해주면 내 난데 일단 만보고 한 5km 됩니다 응 예 오늘 500보 걸었네요 그리고 시청자들 평균 몸무게가 몇이라나 남자들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내가 뚱뚱하니까 돼지에 대한 혐오를 너무 많이 해 채팅창에서 나한테 돼지니까 생긴 것 같다가 돼지에 뭐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내 방송 보는 애들 중에 돼지는 많이 없어 진짜 극소수고 평균 몸무게 때겠지 내가 봤을 때 응 여러분들이 70kg야 나 110kg야 40kg가 더 나가 응 그냥 생 맨몸만 근데 거기다가 또 짐도 챙겨야겠지 응 왜 그거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고 아가리를 털어 나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잘 못할 것이다 응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짜치는 소리 부정적인 그런 어 기운으로 사람을 해보기도 전에 그렇게 아가리 털지 말아줘 예전에 그 사람 있었잖아 그 루리앱이었나 어디였나 무슨 그 그 T20 텐트 치는 거 T자 텐트 그거 칠려면은 절대 성인 한 명이 그거 못한다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그때 유행했던 그 시대를 관통했던 그 밈이 되는데요 잖아 어 24인용 텐트 어 24인용 텐트 안 된다고 방구석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진짜 죽여버려야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방구석에서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짜치는 소리 하면서 그딴 소리하는 애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어 긍정적으로 가야지 왜 그걸 갖다가 뭐 3kg 걷고 너는 핵핵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제발 다음 주에 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 나는 열심히 할 거고 그만해요 고여우니깐 난 열심히 할 거고 캣티온에 감사합니다 난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응원 안 할 거면 닥쳐 알았지 정말 못하고 퍼질 거라고 확신하는 애들 개미 털기 빵 펀딩하실 좋다 니가 하루에 나는 분명 니가 하루에 5kg도 안 가고 퍼질 것이고 니가 힘들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징징거리고 말 바꿀 것이다 에 내 블랙 권한을 걸겠다 그거 하기 전날에 블랙방 가자 응 근데 다들 10kg 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응 근데 다들 트위치에 그런 기능이 있어? 승패 거는 거? 음 야무지구만 괜찮다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에 거는 거 약간 토토 같다 양 그쵸 뭐냐 뭐라 그러지 이거 뭐고? 전문용어로 양빵이요? 양빵 말고 한 마디요? 단폴 양빵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정확하게 일정 좀 짜가지고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또 성접창단 하고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월요일 화요일 쉬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그때 하겠죠 네 속보 들어왔어요? 타이타닉 근처에서 잔해 발견했다고? 리얼? 진짜? 카페 안 올라왔는데? 아 구라야? 음 맞아 카페 안 올라왔으면 어그로야 맞아 카페 안 올라왔으면 어그로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소고기가 500개 소고기 고마워 음 음 음 음 음 500개 고맙다 소고기 음 음 음 음 음 잔해 발견이 맞다고? 어 떴네 BBC 브레이킹 뉴스 타이타닉 코 근처에서 무인 잠수정 ROV를 통해 수색구역 내 잔해를 발견했다 아 아 결국은 빠갈났네 음 아 결국은 빠갈났다는거야 음 음 음 음 건빵 저걸 사내 근데 나는 블랙카라는 얘기 안했다 건빵아 시청자들이 얘기했다 왜냐면 난 네 말이 맞을 수 있을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 음 음 맞아 신호 끊겼을 때 터졌어 그게 맞지 그러니까 바다에 부유하고 있던 그 잔해물이 이렇게 발견이 된거지 음 오히려 더 나은 죽음이었을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96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바다심에 4000m 가까이 그러니까 4km 정도 되는 그 타이타닉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그 암흑 속에서 먹을 식량도 없고 뒤에 조그만 똥간 쪼그려서 그 배설물 이렇게 그 배변 패드 같은 아니 패드가 아니라 그 봉투 같은 데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건데 그것도 비상용으로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9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그 좁은 데서 그 비좁은 데서 좀 더 편안하게 갔을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그 1.5km 정도 그 부근에서 잠수정 잠수정 빠갈라가지고 다들 기절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죽었다는게 오히려 다행이야 흐엥 아니 아니 재은이가 뭐야 랄프가 진짜 할아버지여 생겼다고 흐흐흐흐 흐흐흐 개웃겨 음 아 그나저나 이번 달에 버스킹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되겠네 왜 항상 매달 말은 왜 이렇게 항상 뭔가 좀 바쁜걸까? 월말은 왜 이렇게 항상 뭔가 항상 넘기는 것 같아 그거를 버스킹을 그냥 정해놓고 얘기할게 이제 징그럽다 나도 버스킹 연기될 때마다 버스킹? 그거 존재해요? 아 그리고 저번에 그 성지협창단 걔네들이랑 했던 거 있잖아 녹음실에서 했던 거 그거 이제 내일 올라가요 영상 노래는 잘 뽑혔든? 들어보실래요? 믹싱 잘 됐든? 네 잘 안된 거 아니야? 아니 잘 됐어요 음악파일로 있어? 네 영상파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상 말고 음악으로 듣자 왜냐면 내일 유튜브 공개될 때 그걸 봐야지 이거 70메가니까 형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응 영상 말고 노래만 들어보자 영상은 내일 나도 노래 좀 많이 부를 걸 그랬네 보내드렸습니다 파일이 조금 용량이 많아 음 파일 용량이 크고 난다 음 음 흠흠 음량 하나도 안맞고 이펙트도 이상하겠어요 보컬 밸런스가 안맞은 이유 어 밸런스도 안맞고 이거 비전문가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든다 아마추어도 이렇게 안할듯 에반데 아 그래도 돈 주고 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맡길 걸 그랬다 금액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프리카에서 제작 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안 먹었어 그거 거기 대여하는데 얼마였지? 믹싱이랑 싹 다 포함해서 35? 35 그리고 애들 그냥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챙겨줬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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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타 치티구글님 감사합니다 예 음 음 우리집에서 해도 저정도보단 잘나올듯해 음 그치 애초에 너무 싼 말이다 앞으로는 은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괜찮은 스튜디오에서 하자 그냥 네 음 괜히 그냥 콧밥에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됐네 음 음 음 이대로 내야지 지금 며칠동안 결과물 이렇게 나온거면은 이사람 실력 뻔히 안봐도 보여 누가 한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냥 내자 어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야 사운드 밸런스도 그러고 음 애들 소스로 저정도 밖에 못 뽑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처음이니까 그런거고 응 근데 라이브 느낌으로 내는거니까 영상이랑 같이 보면 좀 볼만할 듯 자 그 저 장실 좀 갔다올게요 장실 갔다와서 우리 컨텐츠 핀볼 레이스하고 오늘 먹방은 없어요 그냥 오늘 먹방 그냥 마른 오징어 나 존나 처먹으려고요 공지보셔서 알겠지만 삼겹살 먹었어 배불러요 응 옆에 잠깐 앉아있어 네 너도 좀 먹어라 나 너무 많이 먹었다 아 똥마려 아니? 똥마렸다고 아까 싸지지 않았는데